남의 험담을 전달하는 행위는 가십이라고 불리며 인간 사회의 상호작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 행동의 심리적, 사회적 요인과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심리학적 원인, 소속감과 정체성의 확립 사람들은 특정 그룹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갖기 위해 그룹의 다른 멤버들과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그룹 내에서 자신의 지위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확증과 자아강화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특성이나 실패를 통해 자신을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 확증 이론에서 설명하는 자아 방어의 한 형태입니다. 정보의 통제와 권력 정보를 통제하고 그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정보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조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사회적 영향 신뢰의 붕괴와 집단 내 갈등 가십은 집단 내 신뢰를 약화시키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집단의 응집력과 협력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문화적 강화 사회가 이러한 행위를 부정적이지 않게 보거나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경우 가십은 문화적으로 강화될 수 있으며 이는 그룹 또는 조직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제와 따돌림 가십은 특정 개인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거나 배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개인에게 심리적 스트레스와 고립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 가십은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거짓 정보가 퍼질 위험이 있으며 받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십은 사회적 관계에 질을 떨어뜨리고 집단 내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및 완화 방법 교육과 인식 제고 가십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소통의 중요성과 건전한 대화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조직 문화의 조성 집단이나 조직 내에서 상호 존중과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정보의 개방성과 공정성을 증진시켜 가십의 필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기 반성과 자기관리 개인이 스스로의 말과 행동을 성찰하고 자신이 정보를 공유하는 동기와 그 결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는 태도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가십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십의 심리적 기능은 매우 다양하며 이는 인간의 사회적 본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유대 강화 가십은 사람들이 공통의 관심사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서로를 더 가깝게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공유는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 교환 가십은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수단으로 착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십을 통해 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사회적 규범과 기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아평가와 비교 자기 확증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평가합니다. 가십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가치를 타인과 비교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평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규범의 강화 및 통제 가십은 집단 내에서 행동 규범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 가십을 나누면서 그 행동이 집단의 기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통제를 유지합니다. 즉, 비판적 가십은 사회적 규범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비난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연구에 따르면 가십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십을 통해 자신의 걱정거리나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감정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십의 심리적 기능은 그 자체로 다면적이며 인간의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이 긍정적인 사회적 결속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커뮤니케이션 습관과 윤리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가십이 유발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조직 내에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직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정책 수립 조직은 건전하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장려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모든 구성원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가십과 비생산적인 대화를 억제하고 모든 구성원이 존중과 정직을 바탕으로 의사소통할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팀 빌딩과 리더십 교육 정기적인 팀 빌딩 활동과 리더십 교육을 통해 팀원들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구성원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개방적인 피드백 문화 조성 개방적이고 정기적인 피드백 문화를 조성하여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의견을 직접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는 의사소통의 오해를 줄이고 간접적인 정보 교환 가십의 필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중재 및 갈등 해결 프로그램 갈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중재 및 갈등 해결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이는 조직 내의 불화를 초기 단계에서 해결하여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윤리교육 및 인식 제고 캠페인 조직 전체에 걸쳐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가십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자신의 행동이 동료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모범적인 리더십의 실천 리더들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리더들이 개방적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며 편견이나 가십에 기반한 결정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조직 내에서 가십이 유발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보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십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개인의 책임과 역할은 중요합니다. 각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조정함으로써 가십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더욱 건강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이 가십을 다루는 데 있어서 취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접근 방법들입니다. 자각과 자기 반성 개인은 자신이 가십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자신과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각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가십을 조장하거나 퍼뜨리는데 기여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스스로를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의 검증들은 정보나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지 않음으로써 가십의 확산을 방지하고 오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건설적인 대화 참여 가십 대신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문제나 이슈에 대해 개방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장려하고 개인적인 비방이나 무분별한 비판을 피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영향력 사용 자신의 영향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여 주변 사람들이 가십에 덜 리존하고 더 생산적이며 지원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이는 친구, 동료, 가족 등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익명성과 비밀보장의 중요성 인식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유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타인의 사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인식하고 익명성을 보호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갈등 해결과 중재에 참여 가십이나 오해로 인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거나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갈등을 완화하고 관계를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개인이 가십을 다루는 데 있어서 보다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돕고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생산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